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가대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하도록 했다, 이 주장 때문인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정말 홀로 노력 끝에 대통령 후보가 됐다. 이거에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백성들과 엄청난 소통을 합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도 시장실을 개방을 했잖아요, 그렇죠? 과거 이재명 대표와 정조를 비교, 대조했던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왔고요.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바로 이대생, 여대생 성상납 주장에 대해서 이화여대 여자대학교의 공식 입장문은 이렇습니다. 본교 병행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본인 발언에 태도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좀 크게 보면요. 이번에 문제가 지금 막판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두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수원정과 안산갑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 다 보면요. 수원 같은 경우는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있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무리하게 이 하점을 줘서 사실은 후보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김준혁 후보가 당선이 됐고 김준혁 후보는 아시겠지만 찐명입니다. 또 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전해철 의원이 있는 지역인데 전해철 의원은 하위 10% 벌점을 줘서 결국은 여기를 양문석 후보가 되게끔 했고 둘 다 사실은 찐명이죠. 이번 공천에서 가장 무리를 일으켰던 두 지역에 있는 후보들 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분이 역사학자입니다. 한신대 지금 역사학과 교수인데요. 그런데 본인의 주장을 정말 제가 귀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디서 이런 주장을 본인이 하고 있는지 특히 역사학자라고 그러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사료 등에 따라서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화여대가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여성교육의 산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 총장인 김한란 박사가 학생들을 미군들에게 성상남했다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버젓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사과나 수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지금 이화여대가 이거는 학교 차원에서 공짜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제 학생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분노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학교 측에서도 이건 학교의 명예뿐만 아니라 졸업생 재학생들 전체를 명예훼손했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내고 후보 사퇴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김준혁 대변인, 이게 법적 대응도 예고했고 총선 후보직에서 물러나나 이게 이례적으로 이화여대 측에서 이렇게 입장 표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안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김준혁 후보의 말에 대해서 아마 이화여대 쪽에서는 또 이화여대의 관계자들께서는 매우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억울하고 분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출연해서 말했던 것 중에 앞뒤 문맥은 다 자르고 매우 자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편집이 돼서 그것만 지금 강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의 발언 의도도 한번 같이 봐달라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자가 갖는 학자의 소신, 양심 이런 것하고 정치인으로서 후보자가 갖는 그런 입장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저 문제가 선거가 이제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오고 또 사전투표까지 3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고 정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우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가 본인의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신과 지금 이 여론이 차이가 있다면 그 여론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 쭉 들어보니까 김재욱 대변인께서도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좀 곤혹스루 씨인가봐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화여대까지 이렇게 나선 거 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제 후보 개인의 문제를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후보가 가급적이면 후보 스스로 지금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후보가 빠르게 사과도 하고 필요하다면 사과도 하고 또 해명도 하고 이 어떤 본인의 발언의 취지가 맥락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잘못됐다라는 걸 좀 유권자들께 소상하게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2대 측은 후보직에서 물러나라라고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 측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단체 협의에도 대한민국 여성의 명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보시는 것처럼 김준혁 후보의 사퇴까지 일부 여성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신 그대로 한 특정 대학교가 한 후보에 대해서 입장을 내서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김준혁 후보 비판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2대 출신 출마자들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김준혁 후보 비판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2대 출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거 괜찮습니까? 그거 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서영교 의원 2대 총학생회 회장이라는 거 그동안에 계속 앞세우면서 정치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운동권이었다는 게 자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모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형을 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김준혁 후보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알죠? 자기가 더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점점 나오고 있는 김준혁 후보의 말을 보면 이제 거의 이재명 대표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일단 이분들까지 멀리 갈 것 없이 강재나 변호사께서도 이화여대 출신이시잖아요. 김준혁 후보의 저 발언 일단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너무 모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김알란 박사 그리고 당시 이화여대에 재학했었던 학생들 그리고 현재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넘어서서 이것은 여성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여성과 특정 여성 단체를 넘어서서요. 이것은 하나의 인격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화여대 출신의 어떤 인사들, 지금 이번에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런 것들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궁중 애로가 전공이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전공을 살리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4년에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왜곡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지금 2024년에 여성을 넘어서 이건 남성, 여성을 넘어서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 김준혁 후보가 스스로 거기에 대해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재현 변호사 말씀은 강 변호사께서 꼭 이대 출신이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 단체도 그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이 몇 년 살펴보기 전에 이화여대가 신촌에 있잖아요.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도 이걸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준혁 후보가 우리 서대문갑에 소재한 이화여대와 그 구성원들을 모독하고 능멸하는 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화여대 초대총장인 김활란 여사를 종군위안부 동원자로 낙인 찍고 이화여대생들을 미군에 성상납한 사람들로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화여대를 성상납대학으로 정말로 추락시켰습니다. 이화여대 초대총장,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 등 모든 구성원들을 능멸한 김준혁 후보는 즉각 후보에서 사퇴하십시오. 김동하 민주당 서대문갑 후보는 입장을 밝히고 이화여대 구성원 모두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말 그대로 김준혁 후보의 총공세입니다. 차재현 교수님, 여기 보면 최민희, 박은정, 안기령 이 후보들 특히 아까 한동훈 위원장 말마따라 서영교 후보는 2대 총학생 회장 출신입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조수진 변호사가 공천 과정에서 낙마했을 때 당시 민주당 내 여성위원회가 조수진 변호사의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 침묵했다. 이걸 국민의힘이 많이 비판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2대 출신들 왜 침묵하고 있냐. 이거 김지혁 후배 부처처럼 문제라면 2대 출신들이 내부 같은 당이라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인 것 같거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적은 저는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 이하여대를 나왔다 안 나왔다를 떠나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김알랑 총장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죠.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이하여대 구성원들 사이에도 상당한 논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문제는 지금 미군정 시절에 이하여대생들의 성상담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하여대 출신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금 재학생, 졸업생 모두 지금 상당한 명예에 상당한 훼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하여대를 떠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준혁 교수는 정치하기 이전에 상당히 정조를 연구한 아주 전문학자로서의 상당한 성과를 나름대로 과시했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말로는 지금 단순하게 편집을 통해서 맥락을 외국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사실은 팩트냐 거짓이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만약에 본인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사료와 근거를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이야기했던 전문학자로서의 그러한 사실을 망가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인연적 형량성을 갖고 뭐랄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고가가세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여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미의 대변자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사실은 이하여 대생들의 성상난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교사 시절에 여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이야기할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고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일종의 뇌피셜을 갖고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여성 인권에도 상당히 반하는 그러한 공직 후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차지연 교수가 말씀하시는 게 저희 자막에 김준혁 후보의 여러 해명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준혁 후보의 해명은 본인이 정치 후보이기 전에 학자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부분 저희가 뒷부분에 공의 해명과 반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차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하여 대생의 미군 장교 성상납 발언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도 지금 드러났죠. 이런 얘기를 한 주장. 이현정 의원님, 여기에 이용수 할머니까지 나섰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이런 사람이 정치한다면 망원밖에 더하겠냐.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할머니들의 상체에 또 한 번의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김준혁 후보 본인이 정말 저는 이런 분이 국회의원에 하려고 한다는 거 정말 저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지역은 박강원 의원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박강원 의원은 제가 알기로 백봉 신사상을 몇 차례 수여를 했습니다. 아마 국회 내에서 점잖고 또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잘라내져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참 이상하게도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하위 10%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박강원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이런 망말인을 했다는 걸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점잖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합리적 이야기를 말한 분으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 그런 분을 하위 10%의 감점을 주면서 공천을 떨어뜨렸어요. 그걸 대신하겠다는 후보가 바로 이런 후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에서 이 공직 후보의 기준은 뭔가?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이런 망말 정도 안 하면 후보가 될 수 없나요? 이런 부동산 투기라든지 저런 어떤 자녀를 동원한 대출을 받지 않으면 후보가 될 수 없는 건가요? 그런 문제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공직 후보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아픔을 겪고 왔던 이 할머니들에 대해서 또 한 번에 저렇게 소금을 뿌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 시점에 궁금한 것은 윤미향 의원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이야기를 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반응까지 궁금해하셨는데 김준일 대변인님 이와 여대가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해서 후보직 내려놓으라고 했고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인 이용수 할머니마저도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안부 할머니 관련 논란의 발언 입장 냈으면 이게 단순히 중앙당 차원에서 한 발 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까요? 일단은 후보가 먼저 좀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후보가 오늘 한 얘기를 보면 자기는 일단 후보이기 이전에 학자로서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학문적 논리 없이 일방적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과 표명은 없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픈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취지였다 이런 점들은 저도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용수 할머니나 아니면 이대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개인사에 관련된 부분이 명확한 논거가 있다면 그 논거에 대해서 후보가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먼저 후보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당이 이걸 나서서 먼저 해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제일 전문가고 학자적 양심이 있다고 하고 용고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후보가 먼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빨리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 당은 이후의 조치를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일부에서는 양문석 후보의 사과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사과를 양문석 후보는 두 차례 정도 하긴 했는데 김주혁 후보는 별다른 반응 일단 학자적 양심과 소실에 따라서 얘기한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김주혁 후보는 최근까지만 해도 이런저런 반언들을 한 바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이 예전에는 우습게 들렸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제가 이제 다닐 때마다 이번에는 젊은 사람으로 좀 바꿔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걸어 다닐 때마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아 하늘의 뜻이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로 바꾸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이게 신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가 제가 이제 약간 불안하고 이럴 때면 우리 김주혁 후보님 항상 저한테 전화 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야 하늘에 개시가 있었어 너와 나는 텐데 아니 근데 뭔가 이게 신의 개시가 뭔가 있었어요 이화 여대 측이 발끈하게 만든 이 문제 발언 여대생 성상납 관련 발언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 관련 발언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 시절 나이 멍은 학생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과거 얘기까지 그래서 사죄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했는데 그... 본인은 근거 어느 정도 학문적 소신을 갖고 한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강재현 변호사님 네 본인이 스스로를 역사학자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소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 문제가 되는 발언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화여대라든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고발, 법적 조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글쎄요 본인이 지금까지의 어떤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저는 반드시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김준혁 후보에 대한 이러한 막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과연 검증을 안 한 것인가? 못 한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많이 듭니다 결국에는 지금 김준혁 후보가 역사학자로서 쓴 책 제목이요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예요 저는 이 부분이 공청 과정에서 정조의 편지가 이재명에게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청 과정에서의 어떤 유효한 득점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이러한 문제되는 발언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확한 의견 표명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여대 그리고 여성단체 여대생 성상납 발언 관련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민주당의 후보들 이대 출신들 뭐하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성 관련 여성 단체 비판 말고도 사실은 이현정 위원님 김지혁 후보 관련해서 여러 발언들이 다시 재소환되는 게 6.25 참전 고마워하면 친미사대주의자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은민한 합의 통해서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어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다음 화면도 볼게요 유튜브에서 6개월마다 정신 감정을 해서 문제 있으면 대통령직 그만두게 하는 법 만들어야 이 발언들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걸 두고 우리가 점입가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겠다 하는 분의 기본적인 상식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해왔다는 것인데요 6.25가 어떤 전쟁입니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자로부터 침범을 당해서 지킨 전쟁 아니겠습니까? 만약 미군과 우리 14개국의 참전국이 없었다고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은 지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6.25 참전을 고마워하면 친미사대주의자다? 정말 여기서 핏뿌린 미군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런 미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추모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고 이런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걸 친미사대주의자로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이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분은 북한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저는 근본적인 어떤 본인의 정체성을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과 바이든이 은밀한 합의를 통해서 국지전을 일으킬 것이다? 이거야만은 반역죄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런식의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에 의정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말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과연 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후보들을 자, 민주당이 내세우는 후보다 6.25 참전하면, 참전하면 미군에 대해서 칭송하면 사대주의자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과 바이든이 합작해서 뭔가 국지전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민주당의 정체에서는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역이라는 표현을 제가 진행자 입장에서 약간 순화하면 어쨌든 외교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 아니냐 외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김지혁 후보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순화를 할 텐데요 차지혜 교수님,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많이 활동해서 본인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야인 시절이 좀 길어지다 보니 이런저런 구설이 오르는 수도 있다고 저희가 밀어짐작하더라도 성 문제 말고 외교 문제 혹은 대통령 6개월씩 정신감정 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국회의원 출마자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준혁 후보의 저런 이야기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진작이니까 6.25 참전을 고마워하면 친미사대주의자라든지 이런 국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러한 김준혁 후보의 발언은 일종의 표현의 자유, 일종의 양심의 자유에서 입장해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인 만큼 아마 유권자들이 과거의 은행을 아마 자신의 표심에 결정하는데 중란 하나의 중거의 잣대로 아마 상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심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역사학자로서의 본인이 지금 역사학자 연척하면서 이야기했던 과거의 우리의 역사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 현대사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행적에 대한 부분을 저는 꼭 짓고 싶은데요 사실 김준혁 교수는 영종조 시대의 지금 역사학자로는 우리나라에 손꼽는 아주 전문가이긴 합니다 문제는 지금 김준혁 후보의 문제가 된 역사 관련 발언들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현대사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러면 지금 현대사 전공자는 아니거든요 물론 현대사 전공자가 현대사 공부를 하고 있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자신의 연구에 바탕을 한 그런 지금 발언이 아니라 일종의 뭐랄까요 자신도 보고 들은 발음의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근거라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학계에서의 공식적으로 검증되고 인정되지 않은 편향된 자료들 또는 당시의 상황을 목격했다는 사람의 카드라에 의존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분이 역사학자니까 상당히 공신력 있게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자신의 이념적 편향을 한쪽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고 자신의 정치적 직위를 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직업으로서의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 양문석 후보는 물론이고 김지혁 후보에 대한 논란거리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